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에듀입니다. 백현고등학교 영어 내신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현고등학교 문제 유형을 잘 파악을 하고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됐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내신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동백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백현고도 동백고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시험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문을 공부했다고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험범위에서 배운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건데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지문이 변형돼서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지문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이 바뀐 지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내신 때 지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바뀐 지문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내신 공부를 할 때 무작정 암기를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바뀐 지문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서술형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객관식을 거의 다 맞는 학생에 관한 것이지 객관식에 이런 바뀐 단어라든지 바뀐 지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본문 암기를 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바뀐 지문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. 어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서 나옵니다. 내신 준비할 때 본문 분석해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문법이 적용되고 빈칸 뚫어서 문제 맞추고 하는데 그런 연습이라든지 그런 수업 방식이 이 백형고 시험 문제에 대비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요. 바뀐 문제에 대한 적응할 수 있게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학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에 대한 변형 문제, 단어를 바꾸고 그 다음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 지문을 많이 학생들한테 주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평소에 어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저희 프라임웨이드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 거를 계속 평소에 키우고 기초가 탄탄하게 돼야지 백형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. 앞에 이제 여러 백형고 출신 졸업생 학생들이 백형고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 평소에 수능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백형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빨간 부분을 맞추셔야지 백형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고 백형고 내신을 잘 따야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프라임웨이드 학원이었습니다.